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공인공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 계획관리적 총면적 860평이 되어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이 부분인데요 약간 삼각형 마름먹굴 모양 비슷하죠? 약간 45도로 상공에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고 계시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 데는요 진부면 면 내입니다. 여기서 KTX 진부 KTX는요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진부 IC는 5분 그리고 진부면까지는 승용차로 3분 플러스만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적으로서 건폐 40% 용적률 100%입니다. 총면적 860평에 40%에 해당되는 면적을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구요 서나무와 멋진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루종일 해가 잘 들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구요 2차선 도로와 접혀있고 3m 세멘트 농록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구요 이 지역은 기획관리직으로서 건폐의 40%죠. 총면적 860평에 40%에 해당되는 면적의 건축바닥면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다양한 개발행위가 잘나는 기획관리직입니다. 자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제1종 2종 컨셉이 다 가능하구요. 그리고 집회시설 문화 집회시설 또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 가능한 그런 기획관리직입니다. 가장 뭐 개발행위가 잘나죠.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본 부동산의 주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와 강릉과 진부를 잇는 2차선 도로를 연결해 있구요 접혀있구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죠. 주변에는 농가주택이 한두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고 아주 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구요 한가롭고 조용한 그런 지역입니다. 하루종일 해가 잘 들구요. 저 앞에 보이는 많은 건물들은요 이제 진부면 읍내입니다. 그래서 본 부동산으로부터 진부 ktx에 끓이는 수용차로 5분 진부 ic도 5분밖에 걸리지 않구요 진부면이 3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면대 의원 병원이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천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의지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 계획관리지역 총면적 860평을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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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